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식시장 예측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있긴하나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침에 갭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밀어버릴 것이다. 그런 근거는 콜옵션을 300억 이상 심하게는 그 이전 상황까지 포함하다면 상당히 콜옵션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피클을 치면서 300억 가까이 샀기 때문에 갭상승했다가도 한 번은 밀어갈 거다. 그러나 크게 밀리지 않을 거다. 밀었다가 들어올렸다가 약간 밀었다가 이렇게 해야만 옵션이 까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볼텐데요. 외국인이 2828개약 그리고 코스닥에도 684개약 매수하면서 도저히 형님들이 끊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숟가락 꼽았다구요. 7000개약 가까이 매도 때리던 선물을 끌어 땡기면서 적당히 끝났다. 이것도 계속되는 요즘의 패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특별히 또 12월 만기부터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9월 만기 이후부터 한 번 누적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던 거 꺾으면서 기존에 사놓았던 선물을 던지면서 지수 상승할 때 했다면 이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매도세가 좀 보이죠. 해칭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방으로. 선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하면 나중에 하방을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하방 해칭적으로 선물은 슬슬슬 잡아 나가기도 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컨트롤을 해나가고 있다. 장 초반에 못 올라가기 눌러주는 것은 선물. 그러면 천천히 매물 나오는 것은 비차익거래. 프로그램 비차익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슬슬슬슬슬 지금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 군들을 쇼핑을 하고 있다. 아우 세율이는 뭐 하는지 몰라. 아우 일한다고 하나도 쇼핑 못했네. 이렇게 하고 나타나야 재밌는데 그죠? 자 그래서 크게 놀랄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적당한 쉬어가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자 중국도 지금 현재 상황 보면 플러스 0.29 조금 오르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니케이는 1.06 상승. 그리고 환율은 하단쪽으로 약간 처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무리 없는 양호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 다우존스는 0.01 보합. 나스닥은 0.46 좀 오르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우조선 해양이었습니다. 닥터케이가 어저께 여기서 샀거든요. 사자마자 20%가 왔어요. 그래서 거품 울면서 봤습니까? 예이야. 닥터케이야. 하다가 이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한가까지도 치고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너무 욕심을 부렸다. 평소 같으면 이걸 빠지는 걸 보고 그냥 잊지를 않은데 이거를 너무 조금 좋은 쪽으로 머리에서 고정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빠른 대처는 못했는데 다행히 16%에서 끊어낸 인원도 있고 12%에서 끊어낸 인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재빨리 앞에서 끊어낸 인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보다 더 빠른 적절한 대응을 잘했다.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께 교육을 잘, 트레이닝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뿌듯함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오르다 다 밀려버리니까. 그러나 16%에 산 인원이, 아 16%에 팔으면 인원이 여기서 다시 메소드가 사고팔고도 이제 해낼 줄 안다. 딱히 여기 다 던져, 거의 5분의 1 정도 빼고 다 던져라 그랬거든요. 쭉쭉 쳐지면 이제 찔끔까지 있거나 아니면 다 던졌어도 별 무리 없다. 장대원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 내려가면 더 이상 손실 구간까지는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단타 구간인데 가능한 사람 해라. 그런데 밀려줘. 그러면 그냥 밀리면 적당히 다 끊어내도 상관없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밀리면. 그죠? 올라, 탕현, 유지, 밀리면. 일부 채권 가지고 있는 건 몰라도 다 던졌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봉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현대건설 위주로 현대건설로 추가 들어갑니다. 이제 추가 추가 추가해서 대우조선 차익 실현했던 걸로 현대건설, 그리고 셀트리어는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놓는. 그리고 다시 또 사는 부분만큼 또 플러스. 그죠? 현대차 신규 매수 의견 드렸고 현대차는 조금 중장기로 들고 가기 때문에 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그 다음에 밀리도 또. 그 다음 또 밀리도 여기 하면 중간 정도인 12만 4천원권 정도까지는 평균 단가를 맞춰나갈 거예요.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빠진다고 또 오도방정 뜨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야기를 천천히 잘 들어보고 전략 제시한 대로 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해주 마쩡. 너무 친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쭈쭈쭈. 야 병희야 지방? 뭔 지방? 지방이 해도 우리나라 인터넷 안시원찮아해. 사내 갔냐? 어? 아유. 반갑습니다. 아들. 제이제이야. 강아지 사진 잡고 올려놓을래? 이게 부적이라고 하는데. 응? 부적 믿지 마라니까? 너를 믿으라니까 너를. 너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공부를. 아직도 약간 삽질하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약간 매매 타이밍이 마음에 안 들어. 응? 레이첼. 동생이겠네. 몇 살이야?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군대 갔다 왔어? 레이첼인 장교 출신이야. 충성! 인사해야지 오면. 오셨습니까? 병이 옥수수 가루. 야. 참. 병이도 조금 안타까워. 오늘 매매는. 야. 이거 5%대. 난 던지로 소리는 안 했다. 분명히. 위에서 적당히 끊어 나가야 된다고.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대 다 끊으면 어떡해. 좀 더 위에서 끊었어야지. 그리고 다시 산호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말이야. 현대건설. 산호섬 딱 먹고 나오는데 또. 그지? 단타의 제왕이잖아 내가. 아. 참. 단타 포인트 정확했잖아. 사했는데 올라갔잖아. 응? 병이야. 전화해 준 사람 없다. 네가 유일하다. 앞으로 무위할 것 같긴 하지만. 아. 또 이거. 그래프에 본능이 나오네. 유일하다. 무위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 적당히 라임 내지는 그걸. 어? 맞춰주는 센스. 음. 혜주한테나 한번 생각해볼게. 좀 예쁜 것 같으니까. 음. 됐구요.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아. 대박치고도 웃지 못하는 이 기분. 누가 알아줄까. 그죠? 그러니까. 아. 신소가 그랬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끝이 아니에요. 보여드렸어요. 야. 근데 대박 아닙니까? 사자마자 20%짜리. 캬. 대용우량. 이걸. 어?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해야죠. 조금만 봐주세요. 적당히. 그래도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끝내주게 했다고 조금 자랑할게요. 다음에. 오늘만 지나고. 오늘은 상처가 있어서. 심하게 자랑 못하겠어요. 자. 오늘은. 사실은 제가 방송 끝나고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원래 눈물을 잘 흘리는데. 무슨 느낌인가 하면. 너무 잘해냈다는. 뿌듯함. 절반. 여기서 좀 더 잘했었으면 좋았다. 는. 조금. 자괴감. 그죠? 그리고 욕심을 너무 부렸냐. 이럴는데 대한 약간 서운함. 등등등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암탑트케이옵!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좀 나더라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골고루 하죠? 하하. 그러나. 어느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와 맞짱떠도.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죠? 어느 펀드매니저하고. 다이다이 깨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리얼한 스트릿. 용어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을 확인하셨어요. 그죠? 자. 셀트령 삼행전 넘어갑니다. 자. 다른거 오늘. 대략 이야기 드렸구요.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돌려보십시오. 그죠? 방송 올려놓는데. 보지도 안하고 하면. 안 할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해야 되니까. 보지도 않는데. 그죠?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전기전자가. 약세일걸 아니까. 그냥 SDI 던지라 그랜겁니다. 그 겐 떨것 같으면. 밑에 빠지죠? 겐 또 아니에요. 닥트케이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빠졌어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냥. 가다가 비실비실하고. 뻑하면. 공무에도 과율 치중되는데. 그냥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지고. 셀트리온 내지는. 현대건설 쪽으로 갈아탔거든요. 그죠? 사자마자.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차 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내 페널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하다가. 어떻게 베스트 포인트에. 잡아 들어가겠습니까? 베스트 포인트에. 잡아 들어가려면. 닥터케이 방송을 계속. 닥터케이에 카톡에 완전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적당한 렌지 안에서. 나는. 일도 하니까. 남들보다 1, 2, 1.1. 뭐. 그러니까. 많게는 한 1, 2.1.5% 정도 더 주고 사고. 더. 손해보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그렇다고 닥터케이가 뭐. 먹으면. 찔끔 2% 먹고. 물론.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던지기도 한데. 그래도 찔끔 먹으면 찔끔 가니까. 그죠? 세율. 너 연락이 찾았는데. 너 뭐한 거야 도대체. 대구조선 그냥 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샀으면 20%. 다시 보여줄게. 봤니? 20% 사자마자. 어? 뭐했니 도대체. 응? 에이. 에이. 응? 자. 그래서 시장이. 아. 오늘의 윈도 드레싱이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한번 잘 대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동안에. 어. 상승폭 좀 있던. 전기전자로. 오늘 좀 많이 패대기 쳤다. 그리고. 어떻게 그래. 잘. 맞춰 들어가는지. 닥터케이가. 탁. 들어간 셀트리오는. 잘 빠지지도 않는다. 아직도 던지. 던지라 말도 안한다. 여기서 챙겨 먹고. 다시 사놓고.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예? 보도왕쟁을 떨어요. 그죠? 저수빨 받으면 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져도. 불어쓰 아닙니까? 먹을 만큼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한 매매다. 생각하구요. 자. 그동안 좀 처졌던. 어. 엔터테인먼트 주가 또 나르네요. 그죠? 그랬다면. 오늘 또 잘 대응했다면. 잘 대응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저것 다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발 빠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우리 방에 맨오브맨 정도는 와이전트를 수익을 냈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야 되는데. 바쁜지 요새. 보통 수익 인정이 잘 없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상당히 스펙타클 했고. 어. 바이오주 쪽으로. 어.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장판단. 퍼펙트 했다. 그리고 대우조선의 양. 완전 퍼펙트 했다. 그죠? 매직이라 좀 불러주십시오. 매직 케이. 라고 좀 불러주세요. 아니면. 닥터케이스 매직. 이렇게 하든지. 그죠? 별명을 그렇게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빠. 오빠 이렇게 해도 좋긴 한데. 하하하. 어휴. 바이오룸에도 갑니다. 간다 그러면 다 가요. 그냥. 그죠?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확률이. 80%에서 더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한 군데만 몰빵만 안 하고. 분산을 적절히 하면 확률이 80%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세뇌종목으로 적절히 분산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면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나간 방송들이 있으니까 다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한미약품 안 좋다고 그랬어. 병이야. 너 사고 싶다 했지. 가냐? 안 가. 왜 내가 안 간다 하는 거하고. 네가 좋다고 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오늘 매매일지. 갔다 와서 딱 적어봐봐. 알겠지? 알겠냐? 너는 여기서 사고 싶다 했는데. 나는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빠져. 나는 여기서. 살아가니까 올라갔어.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숙제.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매매일지 남기고 하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매매일지 안 남기고 하면 이야기 안 해줍니다. 이제. 진짜예요.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답도 안 해줄 거예요. 진잡니다. 종근당 올라갔다 좀 밀렸네요. 유한양행. 그만 그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습니다. 대웅작. 이야. 오늘 떴네. 결국은 떴네. 참.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 하하. 그쵸. 아이고. 신나게 고생시키고. 결국은 올라가게 올라가네. 자. 대우조선 해양 먹은 걸로. 아. 가름할게요. 결국은 가네. 그죠. 결국은. 그럼 되겠죠. 딴 데서 손가락 안 빨았으니까. 대웅이 짜증나죠. 이야. 진짜. 짜증나. 이거 뭡니까. 간다 그라긴 간다 그랬는데. 그죠. 하하. 미치겠어.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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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다 먹을 수 없다. 평소에 우리 좋은 일 좀 하고 삽시다. 자. 신나게니 슬슬. 모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타고. 눌려주면. 이제 슬슬. 모양이 괜찮으신다. 그렇게 판단하구요. HLB도. 이제 저항권. 인근까지 오긴 왔습니다. 8만원 건첩. 여기 밑에. 7만천원 안 깨야 돼요. 에드톡스. 벨로구요. 그 다음에. 코롱티슈진. 벨로입니다. 여기 위에. 고압줄료. 쭈쭈쭈쭈. 고압줄료. 여기 다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막 그만 그만해서. 자. 던졌습니다. 자. 아. 오늘 하루는. 아. 닥트케이도 상당히 좀. 스펙타클하고. 음. 여러분들도 많은. 아. 생각을 가지게 한 의미가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채팅 날려드렸던 것 곰곰이 한번 돌려보면서 상황을 한번 복귀를 해 보십시오 자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닥터케이가 날려드리는 카톡 안에 있는 차트 라든지 아 그림 캡처 내지는 전부 다 저장해서 최강권을 만들고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그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 1번 눌러 보십시오 안하죠 할리가 없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거 언제 다 해 그죠 하나의 영화처럼 하루하루가 그게 누적이 돼가는데 해보시라니까요 프린트 잉크값 아까우십니까 귀찮습니까 그럼 돈 벌 생각 말아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런거 귀찮아하고 아 뭐 시키는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 들면 아 돈 잘 못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저되는거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저된거 아십니까 저는 거저 안됐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안하고 있죠 웨이첼 야 조금 실망인데 웨이첼 저장이라도 해서 컴퓨터에 누적적으로 시간 시간 라인으로 타임라인 순으로 다 저장해놔 본인한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목소리 안들려 자꾸 끊겨 아아 책책책 아아 책책책 나는 괜찮은데 인터넷 상황이 좀 그런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잘 못들었다고 이제 뻥치는거 같은데 웨이첼 내가 날려 내가 날려준 차트하고 이런거 다 아 스크랩했다 프린트가 스크랩했다 안했다 빨리 남겨봐 다른사람 다 남겨보세요 스크랩했다 1번 프린트로 다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다 1번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웨이첼이 혼내고 있었다고 딴건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한번 해봐 그거까지 프린트를 달려면 너무 장수가 많은거 같으면 컴퓨터에다가 저장이라도 해 저장이라도 해가지고 날짜 순으로 쫙 연결해가 순서대로 딱딱딱딱 자동 슬라이드로 넘어가라니까 그러면 아 오늘 선물 아침에 분명히 밑으로 까지는데 이거 돌아왔으면 된다 했는데 막판에 가면서 탁탁탁탁 올라가네 이야 이런게 체크 포인트구나 야간 선물 아 뭐야 미국 시장 체크하고 중국 체크하고 환율 체크하고 시장 체크하고 사기 직전에 한번 잠깐 해놓고 수급하면 더 생각하고 시장 한번 더 판단하고 또 들어가구나 외국인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 딱 하면서 보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더 실력 넣는다 자 병인은 프린트만 살짝 하면 뒤사고에서 맞아야지 프린트만 살짝 해놓지 말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꾸 말가지고 장난이 있어 재밌게 하는건데 열심히 해라 병이야 진짜다 대충하면 안돼 다 돈으로 돌아온다고 돈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참 딴 애는 이야 방송하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뭐 뭔가 싶기도 하죠 트레이너라 했습니다 트레이너 여러분들께 뭐 종목 하나 그냥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구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방법을 경험해서 나온 방법을 말씀드려요 이것도 라이딩한테 내가 고려한 맛이 갔으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올라갈 수 있대서 플러스 잠깐 낫겠네 그죠 안 틀려요 잘 그러한 관점을 좀 배우시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이번에는 7번 눌러 예이야 출석체크와 함께 7번 눌러 예이야 그러한 관점들에서 닥터케이에 관점에서 배울게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공부하시고 댓글도 좀 남기시고 하십시오 그죠 강연에 한다는데 그죠 해주는 안올거야 빅플로는 안올거야 서울인데 그죠 더 이상 이야기 하지말까 그래도 계속 해야지 오십시오 알려드릴게요 그죠 얼굴도 보고 좀 익히고 해야 정간도 각오하죠 그죠 바쁘십니까 바쁘시면 시간 내시라니까요 그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일 것 같아요 맨날 방송하니까 노 라고요 말안해드린게 아직 천지입니다 말안해드린게 천지라고요 이거 맞나 맞네요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말안한 내용이 천지라고요 그죠 창갈비가 아깝습니까 곱박이 곱박이 10배 100배로 돌아갈 수 있을겁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께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찌질해지니까 오늘 수고 많았구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연일 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이 지치고 조금 체력은 힘든데 여러분들 수익나신 분들도 좀 있고 하니까 즐겁습니다 저도 퍼펙트 할 순 없으니까 말로만 퍼펙트 퍼펙트 하는데 어떻게 퍼펙트 하겠습니까 퍼펙트 하고 싶어서 말로 더 그렇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퍼펙트 하고 싶어서 더 그런 말을 한다구요 말은 씨가 되니까 퍼펙트 해주고 싶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맨날 여러분과 함께 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위치에 가 있을겁니다 언젠가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요 혼자 말고 병이 레이첼이 해주 남자는 손잡기 싫어 병이도 남자였네 어쨌든 그죠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자구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안으로 보고 계신다 구독도 좀 눌러주시구요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고 모든 시그날들 생방송들 녹화방송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검증해보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추천 좀 해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구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패시 있죠 닥터케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돼요 광고좀 놓을때 그냥 열정시연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핵심필쌓기 방송 올려놓을테니깐요 공부 한번 해보시구요 전 또 다음신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딱 암 닥터케이아 암 닥터케이아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이야 부쩍 핸즈업 샥 your body 에버리 바리 세이 에버리 바리 세이 아 감사합니다.